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 대원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. 오는 7월 15일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.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, 감염병 예방 등의 내용으로 사이버 강의 1시간 수강 후 객관식 평가 20문제 중 14문제 이상을 맞추면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. 사이버 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면 교육도 별도로 마련되며 헌혈에 참여하고 증서를 제출하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. 기본교육 기관에 참여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을 위해 하반기 두 차례의 보충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타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안전관리과 또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강서구청 안전관리 tych 교육비는